에프씨 뭐 전문에 학원에서 한거 이후로 한게 없네 어디갔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탐이 어떤 여자를 찾고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왜? 보내고 있어요 오케이 왜? 좀 오세요 시작하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탐이 여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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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상부터 이렇게 맞추면 어떡합니까 타미 여자를 찾고 힘중이다 타미 여자를 찾고 힘중입니다 참 바쁘시네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진유야 전화는 나중에 받아 오케이 그래서 어 워먼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름대요 어 워먼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름대요 어 워먼이란 대답 저번 시간에 수업했어 어 워먼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했죠 who is tom looking for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가르쳐준거 맨날 계속해서 다시 가르쳐줘야 돼요 who 그 다음에 tom is looking for는 tom은 찾고 있는 중이다니까 tom이 찾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who is tom looking for tom은 누구를 찾고 있는 중인가요 그랬더니 tom은 여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tom is looking for a woman 그 다음에 tom은 경찰관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tom is looking for tom is looking for a woman tom is looking for a woman 어떻게 쓰면 돼요 폴리스 어피서 이 아리 아리예요 엘이지 엘 아 아 그 아 Auf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저 벅레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POLICE 그래 털리 맞아 털리 털리스 털리스 학생 써놨어 선생님 털리스 네 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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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앉으세요 털리스 어이구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 글씨가 아니고 어피 어피 털리스 털리스어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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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탐이 경찰관을 찾고 있는 중이다가 뭐라고요 털리스 털리스 Tom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OK, 그래서 그 소년은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이니? 네. OK, 그래서 그 소녀가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OK, 그 남자아이는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을 땐 OK,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을 땐 뭐라고 그런다고요? 낙서하지 마시고요. OK, 그 다음 그 여자, 그녀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중이에요. 안녕. 공부 좀 하고 오면 안될까? 진영아 집에서? 응? 야영은 나 못하나요? 야영은 갔다 왔잖아 그래. 야영은 갔다 못했을 때 전번에 네 수업이 언제였는데? 알겠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해요. 이렇게 하면 돼. 그녀는 입고 있는 중이다. 그녀는 입고 있는 중이다. She is wearing a blouse. 그녀는 블라우스 입고 있는 중이에요. She is wearing a blouse. She is wearing a blouse. OK,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데요? 블라우스. 그녀가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중이다. 그치? 블라우스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무엇을 입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될 거 아냐. 어? 어? 블라우스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니까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 그 다음 She is wearing을 문둔 문장으로 답변대니까 She is wearing에 문둔 문장은 Is she wearing? 하면 되겠지? 어? 됐든 얘기를 내가 너한테 다섯 번 여섯 번씩 하고 있어. 어? 그러니까 가르쳐 줄 때 잘 좀 익히자. 네. 됐습니까? OK.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가요? 책 찾아서 패드하고 있어.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가요?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했더니 그녀가 블라우스 입고 있는 중입니다. She is wearing a blouse.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She is wearing a blouse. OK. 그래서 그 여자애가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가요?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a blouse? 입고 있으니깐 뭐라그래요? She is wearing a blouse. She is wearing a blouse. 오케이. 그 다음에 치마를 입고 있는 중이니까. She is wearing a sk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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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를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어, 선글라스 하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했지. 어, 여러개인데 어떻게 어 를 묻히냐. He is wearing sunglasses. He is wearing sunglasses. 그럼 선글라스 자극 중입니다. He is wearing sunglasses. He is wearing sunglasses. 똑바로 앉아. 오케이. 그래서 wear는 무슨 뜻이에요? 입다. 입다. 자, 그럼 wearing은? 입고 있는 중인. 입고 있는 중인. 그러면 그는 입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은 뭐라 그러는데. 그는 입고 있는 중이다. He is wearing. 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그는 입고 있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그는? Is he wearing? 하면 되겠고. 그는 무엇을 입고 있니? 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되요? 그는? What is he wearing? 그럼 무엇을 입고 있나요? 그는? 그는 무엇을 입고 있나요? 그는 무엇을 입고 있나요? 그는 무엇을 입고 있나요? What is he wearing? 그는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뭐라 그러는데. 그는 선글라스 끼고. He is wearing. 이렇게 했어요. 선글라스 잖아. 여러 개 잖아. 그럼 얼을 못 붙인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음? 그러면.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대요? 뭐라구? 뭐라구?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she wearing? 이러지 그치. 그랬더니. 그녀가 치마를 입고 있는 중이면. 뭐라 그래요? 어머나. 그러면,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인가요? 그는 구라에 있는 중인가요?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습니다. 우아한의 방열을 입고 있는 중인가요? 그는 미치게. 그녀의 방열할 수 있는 방열의 방열을 입고.